주석아! 주석아! 형! 아, 왜? 영우 형, 오늘 외박이래. 어? 무슨 일 있으신 거야? 너너너너너봐. 보이스, 형 오늘 못 들어간다. 걱정 말고 자라. 못 들어간다. You know what I'm saying? 에이! 챔피언이면 뭐해? 눈치 제로. 무슨 말이야? 아, 진짜 눈치 없네? 아, 시끄러워. 대체 무슨... 우리... 라면 1년 동안 못 먹었어. 에이, 난 또 진짜... 영우 형 있을 때 우리 절대 못 먹잖아. 없을 때. 에이, 맞는다.